갈라디아서 4장 첫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지엠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 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율법은 인도하는 선생과 가두는 경찰과도 같았습니다. 본문에서 율법은 어린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맡고 있는 보호자나 청직이와 같습니다.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 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직이 아래 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소 자신도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아들로서 순종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노예로서 종살이 할 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보호 아래 순종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까지는 종들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친구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종으로 불렸습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사야서 42장에서 나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한 개인이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으로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지니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의 종을 보라 이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여기서의 종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들로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종이었지만은 율법의 보호 아래서 순종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소유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호자와 청직인은 모세의 율법의 법과 규례들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는 분명히 4절에 그때가 찬이를 가리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가 찬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시리아에서는 아이들은 청직이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직이와 보호자라는 단어를 관리자 이런 식으로 변개를 시켰습니다. 종교기획 본문을 바꾸는 이런 자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는 데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미리 정해놓은 때 이 때라는 말씀을 기간이나 날짜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자 대신 감시자로 바꿉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 차일드 대신 유아, 인펀트로 바꿨습니다. 또 이제 내가 말하노니, now I say 대신에 내가 의미하는 것은, I mean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꾸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주, 로드를, 메스터, 주인으로 번역하여서 그리스도와의 관련 구절을 지워버렸습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릇하였으나 바울은 다시 역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귀한 제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문맥은 이렇습니다.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은 법과 규례대로 행하였으며 이것들은 우리를 가두어두었었다. 이것들이 우리의 정욕을 감시하고 우리의 육신을 좌절시킨다. 그동안에 우리는 자기우로부터 끊어지고 갇혀있었다. 우리는 이 초등학문의 법과 규례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과 같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비평가들은 이런 초등학문이라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본문에서 초등학문으로 번역한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붕괴를 드러냅니다. 이들의 이런 뿌리 깊고 위선적인 적개심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전혀 괴롭힐 수 없습니다. 성경개정위원회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리할 대로 단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골로세서에서 유치한 원리로 번역하신 것처럼 본문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초등학문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골로세서에서는 철학과 전통과 관련이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치한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갈라디아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기초적인 법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문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한글 킹잼 성경을 포함하는 킹잼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고 킹잼 성경의 번역자들은 19세기, 20세기 학자들보다 훨씬 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런 한글 킹잼 성경, 킹잼 성경의 눈부신 번역과 비교해 볼 때 ASV나 NASV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수준 이하의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지닌 자들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4절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개별적인 구성원들, 각 개인 개인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전에 성경에서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또른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 새벽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기뻐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민족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어린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계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간에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서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노예의 자리에서 속박의 멍해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식하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배워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아담의 다른 아들들처럼 시험을 받으셨고 노예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는 일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들여지셨느니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식탁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생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그의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선생들이라는 표현이 낯서십니까?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맨발에서 먼지를 씻어내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를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시고 죄가 되셨으며 저주가 되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또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교만한 비평가들의 쓸데없는 간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권위로 주시고 보존하신 한글 킹잼 성경을 예비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번역자가 구속이라는 말에 대한 적합한 아프리카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온주민이 이 번역자에게 상대방의 목을 빼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번역자는 온주민에게 이 궁금한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온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랍 민족이 노예 매매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목을 나무 고리에다 놓고 사슬에 메어서 끌고 갔죠. 그런데 어떤 왕자가 자진해서 포로를 대신하기 위해서 행렬로 다가가 노예 매매상에게 포로를 놓아달라고 한 뒤에 자신의 목을 멍해에 집어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번역자는 이 설명을 듣고는 그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단어임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6절 5절에서의 우리가 여기서는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알렉산드리아 교수진들은 성령님께서 자의적으로 번역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나오면 모두 일괄적으로 통일되어서 번역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바꿔서 5절을 우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실수를 자신들의 지성으로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 망칠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함께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준이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의 수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너트에 맞는 멍키 스패너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도 그에 알맞은 공구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존하신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공경에 빠져 있었다. 두 번째,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너희 이방인 역시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 네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참으로 쉽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주석가들이 6절에서 너희를 우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뒤엎으려고 시도할 때는 그들을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6절에서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어린아이가 부르짖는 말입니다. 8절,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롯하였더니 이 8절은 9절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롯하기를 원하느냐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받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영원전,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시간 안에서, 어떠한 시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드린 예배는 모두가 다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말했던 초동학문입니다. 우상들은 진짜 신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홍수 이전에 신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온이야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에 대입해서 이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진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은 헬라의 불가지론자들에게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바울의 설교는 참으로 정확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구절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2편입니다. 여기에는 신들의 존재가 나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신들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영들이었는데 그리스도처럼 인간을 통해서 나아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타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신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도 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비평가들은 이러한 신들을 인간 재판관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신들이 있었고 이들이 타락했으며 인간처럼 죽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이불을 유혹할 때도 이 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성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대신해서 아론을 대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론에게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돌이나 금이나 은 등 형상으로 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들이 창세기 1장과 3장 6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질상으로 인간이 아닌 신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이전에 이곳에 있었고 나중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인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하에 나오는 신들의 기온이 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창세기 6장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이후 세대에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거인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의 후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이는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만드신 인간들만 지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간 여자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 땅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따기를 원하느냐 이 본문을 보면 칼빈주의는 얼신도 할 수 없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타국인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도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절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따기를 원하느냐 초동학문 대신 RSV는 초보적인 영들이라는 특이한 용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생각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10절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도다 이들은 아마도 훌륭한 감독교회 회원이나 로마 카톨릭 신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의 수요일이니 세족식이니 성목요일이니 성금요일 우울한 오료일 고해의 화요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죠. 갈라디아인들은 한때 진짜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과 6장의 신들을 나타내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도 이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들처럼 죽은 귀정들과 법칙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은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도다. 나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더 열성이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다 성금요일, 재예수요일까지 만들어서 지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트라피스트 수도승보다 더 특별한 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기 23장,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달과 해를 지킨 것입니다. 특별한 날들에 대한 문제는 로마서 14장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안식교도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무시한다 해도 진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갈라디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가르치고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달이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인들의 세 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11절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공개적으로 종료 잎사귀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이마에 젤을 바르고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은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의식주의에 대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처럼 행하는 것이 나를 망쳐놓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망칠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앞에 구절들에서 나온 그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3절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서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의 해운들과 함께 있었을 때와 같은 상태로 갈라디아인들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는 그와 끝까지 동행했고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시련은 분명히 고린도우소에서 말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14절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바울은 지금까지와 달리 교리적인 호소 대신에 이제 인간적인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말의 요점은 너희는 전에는 나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비록 약하고 병들었지만 너희가 나를 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나를 적대시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소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주석가들은 여기에서도 천사를 무성 즉 성이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소와 같은 남성입니다. 본문은 천사가 예수 그리소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소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천사 즉 주 예수 그리소께서 간밤에 바울 옆에 서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남성입니다. 15절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RSV에서는 너희가 느꼈던 만족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설교자가 전파한 진리를 듣는 그러한 복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에 아무런 문제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바울 서신들을 이런 식으로 온통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그리소인이라면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소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 당신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형제님 지난번 설교에서 많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해 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면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희석시키는 개정자나 주석가들은 이러한 복을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